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에픽의 금주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공안시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우주를 배경으로 한 게임인 Crying Sun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픽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게임 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 게임을 받아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에픽 계정이 없으신 분은 계정 생성에 대한 영상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도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게임 페이지 안에 있는 제품 보기 버튼을 클릭해 게임 항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받기 버튼을 클릭해서 게임을 무료로 받겠습니다 결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우측 하단에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문한 영수증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게임 페이지로 돌아가면 개인 정보에서 받기 버튼이 보유함으로 변경이 되어진 것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픽 게임즈 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계정명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받은 무료 게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용서증 확인하겠습니다 메일함으로 이동을 하면 결제 내역이 메일로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은 에픽의 무료 게임 크라잉 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